쓸데없는 일로 근본을 흐리지 말고 학문이 정진하거든 저는 제 인생의 근본에 대한 생각이 아버님과 다릅니다 우아하시지 우아 내가 사겠어 세상을 움직이는 건 돈이다 그건 가짜요 내가 지금 뛰는 것도 다 그놈의 징글징글한 돈 있어 그놈 때부터 무슨 사람이 좋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좋아 이 이야기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좁지좁은 길 그 길을 걷고자 했던 나와 내 집안에 관한 이야기였다